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들어와 봐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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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차가 일단 한 대는 여기다 대고 나중에 여기다 잔디 깔면 여기 쪽에다 또 한 대 대고 그럼 뭐 이렇게 한 대 대고 세대 그다음에 정 많으면은 이쪽에도 제 어차피 잔디 다 깔 거니까